이기도 하고요. 또 이 경기 참 진행이 매끄러운 부분이 볼렛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투수들이 상당히 공격적이라는 점. 타자들도 공격적으로 지금 배틀을 잘 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타석의 5번 타자 고명준. 스윙. 타이밍이 너무 늦어져요. 변화구를 밀어친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노블투 스트라이크. 끌어당겼습니다. 좌익수. 좌익수 뒤로. 좌익수. 키를 넘깁니다. 펜스를 때렸고 고명준은 이루까지. 이루까지 여유 있습니다. 네. 큰 타고 나왔죠. 홈트 두 개를 기록할 만큼 당탈액을 가지고 있는 선수. 자, 지금은 변화구가 가운데에 몰렸는데. 네. 바닥친다는 느낌을 주는 좋은 타격을 했습니다. 강릉고를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고명준. 오늘 안타를 기록하면서 이제 강릉고를 상대로는 5타수 4한. 강릉고iała. 강릉고 학생 대라고 대처했습니다. 쌍폴이고요. 사프로스가 대시해서 일루에 처리를 합니다. 고명준 선수. 타격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었고 중학기 때보다 상당히 많이 좋네요. 속도 제가 한 번 본 거 같은데. 자, 역시 유격수보다는 지금처럼 삼누수가 빠르게 되시는 차량이 많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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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